사단법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울진군 평생학습관에서 지역업체 세국과 재난대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재난구호용으로 지원되는 이재민 임시거소의 신속한 설치 지원을 위해 진행되었고 울진군 건설기계 협동조합의 전기 및 수도 설비 분야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임시거소 설치 및 회수에 따른 인력과 장비, 전기와 수도 설비 기술 지원, 임시거소 지원 가구 편의 증진 등 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과 활동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덕열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은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재민 임시거소 설치 지원 협약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갖추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현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